문경기 2명의 선수가 블락슈스를 외곽 그리고 서태우 석점 고칩니다 깨끗해요 외곽 그리고 서태우 석점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깨끗하게 성공 그리고 이승현 반대편 골밑 이지샷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황인찬 오 지금은 오 지금은 네 황인찬 선수가 서태우 네 2점 슛 들어갔습니다 자 아주 KCC에서 외곽슛이 터지면서 수 있는 이유는 팀마다 어떤 컬러들이 다르고 선수들이 안쪽 투입 그리고 황인찬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김동준 다시 한 번 석점 김동준 다시 한 번 석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잘해주고 있거든요 오 다시 오 오 오 명예준 그리고 이번에도 김동준 석점 명예준 잘 피해내면서 슛을 시도했는데요 공격 리바드 가져왔습니다 황인찬 지금은 정말 어려운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박어들면서 득점 성공 멋진 자 3명이 몰렸죠 빠르게 빼줘야죠 패스가 조금 불안정했는데 현재 스포어는 20대 19 SK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에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준이 속도를 올리면서 반대쪽 그리고 윤준혁 올라갑니다 윤준혁 그렇죠 태지훈 라인 안쪽 점퍼 그렇죠 태지훈 라인 안쪽 점퍼 깨끗 야투시도는 좋은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야투시도는 좋은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는 서태호가 인사이드에서 이번에는 명예준 오 네 이승원이 훈련했습니다 자 승리 라인업으로 오 왼손 올라가면서 엔드와를 가져옵니다 움직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스비를 해야 돼요 안쪽 팀 이지 샷을 놓쳤는데요 보린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도 신경전이거든요 네 네 곧바로 패스 연결 이후에 이승원 어렵게 추가자에 투입니다 자 선수들이 아주 서태호 오른손 자 잘 빠져나갔어요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자 킥벌이 선언됐습니다 오우 좋은 패턴 플레이 2호의 황인찬의 득점 황인찬 선수 시그니처 화이팅이 있네요 두 손을 모으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약간 기를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안쪽 투입 김동준 괜찮았고요 그렇죠 오 유로스텝 돌렸어요 오토트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4쿼터 출발하자마자 타이탄 앞 HCC는 계속해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HCC는 계속해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HCC는 계속해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데요 김동준 그렇죠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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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Anosh 김동준 김동준 SK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려보내고 피하면서 꽂아넣습니다. SK가 결국에는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전반전 초반 KCC의 외곽이 화력을 뽑아냈는데요.